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오늘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송가인은 오는 7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치유의 메아리 라는 특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익명의 재벌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그는 송가인의 신곡을 듣고 난 후 콘서트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음악이 갖는 치유력과 감동의 힘을 믿으며 그녀의 음악 덕분에 건강해진 기분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7월에 예정된 송가인의 콘서트는 약 3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트로트계는 물론 케이팝 스타들도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예술과 재벌 지원이 어우러진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송가인과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트로트계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가인의 음악이 건강을 개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다가오는 공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동안 그녀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 프로그램과 노래에 대한 일부 정보는 관객을 놀라게 하기 위해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현재 콘서트 준비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송가인과 크리에이티브 팀은 감성적일 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송가인의 소속사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송가인의 음악회에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독특한 노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